잠깐 갑시다 하생당 가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말에 가볼거야 사마틴으로 쭉 너무 하생당만 가니까 좀 뻔하지 하여튼 내가 오늘은 썸무탈을 썸무... 썸무...틴을 집회해주지 간다 아 오늘 말이 잘 안나와 아까부터 말이 꼬여 낙하산 너무 느리다 영차 영차 대충 파미하고 쟤 죽이고 못 먹으러 가야되네 너 여기 오게? 변수인데? 아 윙구사는 진짜 변수인데 그럼 내가 먹을수록 아아아아 안나와 흡 왕 왕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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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아아 눈 뜨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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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도망가 하핫 으흠 즐겁다 이렇게 일대일에서 이기면 너무 즐거워 뒤에서 막 쓰고 있어 근데 아 근데 너무 멀다 먹을 수 있으려나? 도로 따라가는게 빠른가? 파멸을 조금 더 하고싶은데 여기를 털까? 내렸을려나? 이따 얘를 죽여다 먹자 1토바에도 조심? 아! 아! 2배울이라 못잡았어 머리를 딱 썼어야 되는데 이 차는 못참지 한 달 기스내치면 어디야? 분리한가? 오예 오예 풀파밍 이렇게 게임하면 죽어도 아까운것도 없고 너무 재밌어 파밍 안해도 되서 가자 이제 저 보급빙기 온다 짠키네 가자 안녕 나 보급먹으라 할거야 보급빙기 아닌가 여러분? 아니네 여러분 보급먹기 너무 어렵다 미람아 이거 왜 산이 다 이렇게 높아 넌 누구야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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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섬이다 섬 진짜 오랜만에 섬 걸린다 빨리 가야 돼 오히려 좋아 뒤집어 지지 많으면 여러분 그거 알아? 이 맹라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라이딩이 안 맞아 그래서 다리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절대 안 죽어 이 다리 지켜도 안 죽어 내가 운전을 못하는 건 변신데 다리 밑으로 날아갈 뻔 아무도 없네 내가 다리 해야겠다 이제는 온다 오토배 하나 온다 이럴 때 스파이크 트립 있으면 좋은데 제발 하나 둘 우와 지른다 우와 바퀴가 멀렁멀렁하네 나 이따 뭐 타고 가 난 이따 못하고 가 아... 아... 방배처럼이면 날아가? 진짜? 나... 나 몰라... 그냥... 근데... 안 밀지 않을까? 근데 이거 보니까 머리가 까무지 않을까? 근데 그걸로 건너갈 것 같은데... 비상후출로 건너가서 뒤에서 머리... 머리 맞을 것 같아... 이거봐... 오게 되어있어... 이거봐... 오게 되어있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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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한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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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좋아 더 탄탄하게 막아줄 버스 등장 아 야 뭐야 바리게이트 야 그거 아니지 야 그거 아니지 내가 먹는다 아 이거 변수인데? 방패라 안되네 내가 그냥 들어갈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내 너는 절대 안보낸다 이 자식아 온다 온다 이 정도 되야 인성질을 할 수 있거든 쟤 말고 더 있어 뒤에 차 타고 해도 더 있어 맞을만해 가까운 데다가 다음 서클이 아픈거랑 가까워서 괜찮아 눈 안간다 눈 안간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즐겁네요 상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차도 오는데 양룡이가 오는데 여러분? 걸렸나? 응 안 돼? 양룡이는 변수인데 위험 위험 어떡해? 그냥 보내야 될 거 아냐 하하 하하 진짜 어쩌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하하하하 야 버스를 막아놨는데 그거 아니지 근데 일도 타격 없네 야 그거 세우게? 미안 양룡이 부신다 쟤 피먹는 거겠지? 한 번 봐줘 야 너 안 썼잖아 내가 너 아 여기 끼는 거 진짜 오바야 하지마 진짜 아 오바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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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내빠 이걸 사라 양룡이 나쁜 자식 꼭대기에서 쏜다 쟤가 더 나빠 어 쟤 아까 개 아니야? 쟤 놀아놓은 개잖아 아까 전에 그 우리 그 여기서 봤다는 애잖아 아악 하하 이베울이라 못 잡았어 머리를 딱 썼어야 되는데 너도 살아올 줄 알았다고 우리 다시 만났어 탑테면서 만났는데 진짜 만남 아파트 있으면 뒤지는데 전포방해배 우리 양룡이를 혼내줄 7탄까지 폭격이기 때 시작된다 너 아까 나 썼지 나 침탄 오지게 많거든 너 뒤졌어 에스라엘 조심해 여쭈고 거기 들어가는데 그들이 양룡이는 지키지 못했어 응 너 이제 도관에 든 쥐 도관에 든 양룡이니 서클이 제일 도와줄 것 같긴 하다 술탄 저게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겠네 서클이 한번 끼냐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은데 펌프? 펌프가 나을지도 펌프가 나을지도 왼쪽도 있어가지고 좀 빡세다 면만 그만 써야하는데 4명인데 다 어딨을까 거기서 개잤싸 술 타면 어떡하지? 와 엎드렸는데 맞았어 와 그러자 잘한다 얘가 노란 옷인데 아닌가 얘 이 노란 옷이 아니었나 와 엄청 잘한다 나 보급을 못 먹어가지고 보급 먹었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치 얘 그러자한테 안 죽었을 텐데 엎드렸는데 딱 맞았어 아까워 진짜 맛있다 그치 AMAG AMAG labour 그리고 service 戰 Storage 넣어 감사합니다.